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쪽 11번째고요 대사 유관원동 이승천안유예에서 대승보살은 유관으로도 두루 통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승은 천안으로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대승보사라면 보통 대승불교권에서는 부파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아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교를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곳에서 너무 현학적이고 교학적이기만 한 그래서 불교를 좀 머리로 이해해서 왜곡된 그런 어떤 불교 그것을 부파불교 내지는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좀 폄하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혹은 아비담마 불교라고 폄하를 하고 그 부파불교 수행자들을 이승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 수행자들은 성문승이거나 연각승이다 사실은 말뜻만을 놓고 보면 연각승은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시고 성문승은 법문 듣고 깨달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문승과 연각승이라는 언어 자체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해서 이걸 3승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살승을 뺀 성문승과 연각승을 2승 이렇게 두 가지 승자는 탈승자인데 고해바다를 건너간다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다 해서 탈승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저 언덕 피안에 이르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보살의 배를 타고 가야지 부파불교의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파불교의 수행자 부처님의 본뜻을 왜곡하고 제대로 닦지 못하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수행자에 대한 어떤 폄하적인 용어가 성문승과 연각승이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대사는 대승보사를 얘기하는데 대승보살은 그래도 대승불교라는 것 자체가 석가문희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이 너무 왜곡하고 당신들끼리 현학적으로만 갈고 닦고 중생구제는 관심도 없는 그래서 절집 안에 앉아가지고 국가에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이승 부파불교의 성문승, 연각승 이거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불교 운동 성격으로 제가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뜻에 맞는 어떤 대승부라든지 이런 어떤 대중부라든지 이런 부파 일부가 함께 동참을 해서 시작된 불교 운동이 석가문희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제대로 못할 때 제가자분들이 딱 등장해서 만든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그 대승불교의 시작이 된 경전이 이제 반야경 반야경 안에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게 들어있죠 그리고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들이 다 대승불교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 중국 선불교도 대승불교에서 이제 나온 어떤 불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승보살은 석가문희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 이걸 의미하고 여기서 이승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좀 어리석은 수행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꼭 대승, 이승 이거에 이제 천착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자는 대승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육안으로도 우리 눈 다 있잖아요 육안으로도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데 통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의 수행자들은 천안이 열려도 천상세계의 눈 쉽게 말해서 천안이 열려도 티끌에 맞게 보지 못한다 이제 이 소리는 뭐냐면요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고 현학적으로 공부하고 산매에 들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수행을 닦아서 선정산매를 닦아가지고 평소에는 분별심을 가지고 살다가 분별심을 잠깐 좀 이렇게 쉬면서 선정산매를 닦게 되면 마음이 이제 고요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중생심에 번뇌 망상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선정을 닦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치 천상세계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상세계의 신들도 급이 달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마다 천상세계가 다 있어요 욕계는 제일 낮은 세계인데 욕망에 아직까지 욕망을 조국받지 못한 사람들 못한 존재들, 못한 신들이 모여 사는 세계죠 욕계가 이제 우리들도 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욕계의 천상세계가 있어요 욕계 육천에서 우리가 뭐 사천왕천, 타자재천, 화락천 이렇게 많이 도솔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욕계 육천의 하늘세계예요 그러니까 욕계 육천의 하늘세계 천상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계 육천에 있는 천상세계는 색계나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정산매의 수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 고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욕계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고요하지만 우리들보다는 훨씬 고요하지만 이들보다는 색계의 선정, 색계의 천상세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더 많이 선정을 닦아서 더 고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 색계 사선,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그 사선보다도 그 위에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가 훨씬 더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 수준 천상세계 하늘 신들의 의식 수준이니까 인간들보다는 의식 수준이 높겠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을 닦으면 선정을 닦아서 선정산매를 닦으면 얕은 선정을 닦은 사람은 이제 욕계, 6천,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간다 조금 더 깊이 닦으면 무색계, 색계의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올라가고 더 깊이 닦으면 무색계의, 무색계 사선의 의식 수준까지 간다 그런데 이 욕계의 신들의 의식 수준은 이건 뭐 높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주로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그래가지고 팔선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팔선정을 뛰어넘는 선정을 구차재정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선정의 단계가 있죠 욕계 혹은 색계 혹은 무색계의, 천상세계의 의식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을 닦는 수정주의, 수행자들을 찾아갔고 그 가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가운데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이렇게 네 개의 천상세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체 하늘세계 가운데 가장 높이 있는 천신들의 세계 비상, 비비상처, 천과 무소유처, 천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사는 세계의 의식 수준을 비상, 비비상처, 정, 무소유처, 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알라라카마, 오타카라마프타라는 두 수승을 만나서 비상, 비비상처, 정을 닦았고 정을 금방 욕계, 색계, 무색계의 최고 단계의 선정까지 금방 올랐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해서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또 무소유처, 정의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단계를 갈 수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천상 신들까지도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의식 수준까지 석강훈이 부처님께서 금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탁 선정을 가보고 나니까 일반인들 같으면요 지금도 다 그래요 선정주의를 좋아하는, 선정주의를 갈고 닦는 많은 공부 그룹들이,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선정주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단체에서는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은 아직 8선전 가운데 초선 수준이다, 2선 수준이다 이게 또 경전에 다 나와요 어떤 경지가 초선인지 2선인지 3선인지 4선인지 다 나오다 보니까 당신들끼리 몇 마디 주고 받으면 급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바둑이나 태권도 급수 있듯이 8급, 7급 해서 해야 나중에 단을 따잖아요 대화 몇 번 나눠보면 얘가 빨간 띈인지 파란 띈인지 흰 띈인지 내 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딱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나보다 높다 하면 바로 선생님하고 이를테면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선정을 담는 어떤 명상단체 같은 데서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우리 명상단체의 최고 스승님은 한 번 선정에 들면 한 일주일 동안 나오질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명상단체의 대단한 어떤 성취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처럼 선정을 맛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만 가지고 살다가 분별이 고요해졌을 때가 닿는 고요한 평정의 상태 그 선정의 상태 이 상태를 맛보기만 해도 일반인들은 일반 범부 중생은 우리 같은 사람은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뵀던 어떤 큰 스님께서는 어떤 스님께서 어른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마 당신이 설보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일반 신도님들에게 범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높은 수준까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도님들은 열심히 명상하고 수행하고 참선해서 선정을 한 번은 맛봐야 한다 어떤 선정이 됐든 선정을 한 번 선정산매를 맛봐야 된다 사람이 일반인들이 선정산매를 맛보기만 해도 더 이상 퇴전하지 않는다 너무 놀라운 이 경계를 한 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와 불교에 뭐가 있구나 이 선이라는 것에 마음 공부라는 것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한 번 맛보기만 해도 입정 출정이라 그러죠 입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그걸 한 번 딱 체험해보고 딱 나오고 나면 공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출정 후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에서 출정 선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법문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하는 게 달라진다 내가 한 번 체험해봤으니까 그래서 한 번 선정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번 선정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퇴전하지 않고 불교에 뭐가 있구나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신도님들에게 항상 이 선정을 체험해봐야 된다 최하 이 정도까지는 선정까지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그 스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선정만 맛보더라도 놀라운 거죠 선정만 맛보더라도 와 정말 이 공부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혹한단 말이죠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많은 명상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모두 합쳐서 명상단체들은 명상의 수준 선정의 수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걸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상당한 성취로 알아요 그게 이제 선정주의고 수정주의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선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위대한 것은 그 서른다섯 살밖에 안 되셨던 출가하자마자 바로 선정주의를 딱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석가문의 부처님은 정말 타고난 공부인이었구나 이분은 진짜 타고난 공부인이었구나라는 게 정말 맞는 게 저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정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선정의 달콤함에 새해오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렇게 선정이 장애를 가져온다면 차라리 선정을 체험 못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정의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석가문의 부처님이 참으로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석가문의 부처님은 일반인들이 체험했던 4선, 8정 가운데 초선, 2선, 3선, 4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석가문의 부처님은 대번에 7선정, 8선정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행복해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명상 수여진자들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7선정을 가르쳐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스승님이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다 죄송합니다 스님, 스승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명상에 들었을 때만 선정 상태가 유지되지 명상에서 나오면 바로 깨지는 건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짜 제가 추구하던 진짜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잡았다리죠 우리 교단이 엄청 큰데 이 교단의 반을 떼줄게 나랑 같이 공동 스승하자 그런데 막 뒤도 안다로 보고 바로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8선정의 스승을 찾아가서 곧바로 8선정을 올랐단 말이죠 똑같이 바로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다 내가 다다른 공부는 이게 다다 그러니까 바로 냉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절에 다녀도 그러잖아요 이 절에 다니다가 의리 때문에 불교가 다른 점이 그거죠 다른 종교도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종교 단체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 같은 데는 그러죠 만행을 한다리잖아요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내면서 만행을 하고 제가 지지난주 1회법회 때 말씀드렸던 조주 스님 같은 분도 스승님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고 40년 동안 스승님을 시봉하고서 보임을 하다가 스승님 열반하신 이후에 20년을 그때가 60, 80 정도 됐는데 60이었는데 그때부터 80세까지 20년을 만행을 하면서 이 절저절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탁마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공부 해상을 열었어요 즉 이렇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공부가 중요한 거죠 공부가 그래서 이제 진정한 공부인이라면 이런 거죠 내가 의리 때문에 우리 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 스님과의 의리 때문에 또 신도님들과의 의리 때문에 이 절 아니면 이 교회, 이 성당 여기만 나가야 돼 딴 데 저기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 의리가 있어서 그리고 그걸 가면 나쁜 놈 약간 느낌, 내가 죄의식 같은 게 느껴지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이렇게 저도 불교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있는 저 신신 깊은 동네 보면 그냥 처음에 다니던 절에 죽을 때까지 그 절에 그냥 계속 다니는 찐득함이 있는데 말이지 어떤 분이 그러다는 말이죠 서울에 오니까 신도님들이 이 스님 훌륭하다 하면 후루룩 울려갔다가 저 스님 훌륭하다 하면 후루룩 울려갔다가 그런다라면서 약간 비판 비슷하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스님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 스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바른 스승이 나왔다고 하면 후루룩 울려가야지 그 공부를 배우러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공부고 그게 탁마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는 공부인은 머물면 안 돼요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법이잖아요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까 우리 조조수님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이끌어주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났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자신의 공부를 읽어가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것이 본질적인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승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분인데 여기 남아서 의리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교에 제대로 된 정신은 그래서 이건 깨달음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그래도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야 되는 게 이 공부인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석가원의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두 명의 훌륭한 인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스승을 찾아갔지만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최고 단계까지 갔지만 아예 미련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석가원의 부처님의 정말 위대함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선정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 선정을 뒤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게 왜 위대하냐 하면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여전히 그 8선정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라 카라마와 오타카 라마푸타 같은 7선정, 8선정을 체험한 스승조차 잘 없어요 명상단체가 하면 잘 없어요 선정에서 선정, 이빠사나 선정한다는 분들도 보면 뭐 새끼의 4선 중에 어느 정도까지 체험을 했다 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무색게 선정까지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탁 대돌아보고 딱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승이라는 말은 즉 대승보살이 아닌 이승은 즉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천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색계 4선정의 신통력 천상세계 신들의 신통력이 그런 어떤 안목이 천안의 안목이 자기에게도 열린단 말이죠 또 무색게 4선정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이면 얼마나 위대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글로 쓴 뉴웨이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6개, 3개, 무색게 가운데 3개의 어떤 두 번째 선정이다 하면은 그 두 번째 선정에 있는 그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그 밑에 있는 천상세계나 그 밑에 있는 천상세계나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와 이분은 3개의 2선정에 있는 신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분은 범접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신이다 유일한 최고 신이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중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수준을 보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감히 감히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걸 보면은 이야 진짜 대단하다고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3개의 2선정에 있는 그 신들을 저 밑에 있는 수준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 유일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믿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준을 이제 딱 가서 보면 그 위에 있는 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별거 아니었구나 저 위에 또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유일신이었구나 저 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조금 수준 낮은 신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를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부처님이 깨달으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들 범부 중생에서 봤을 때는 욕계 천상세계 신만 해도 대단한데 새끼의 천상세계 신만 하면 더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색계의 천상세계 신 하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깨닫고 보면 불법은 욕계, 새끼, 무색계,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까지 가는 그걸 넘어서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육도윤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욕계, 새끼, 무색계, 천상세계 가서 나더라도 그게 육도윤회 가운데 하나예요 천상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면 복을 많이 짓고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천상세계 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윤회하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육도윤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봤을 때는 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선정이 그래 봐야 육도윤회인 거예요 그래 봐야 인과법인 거예요 원인 열심히 갈고 닦는 결과로 선정을 얻는 거 아니에요 빈 빛과의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이승만 해도 즉 어지간한 수행자들은 이 출세간을 모르는 욕계, 새끼, 무색계 육도윤회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 완전 출세간의 이치 이 도리를 모르는 수행자들을 여기서 이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아직 부족한 수행자들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여전히 선정을 닦아야 되고 더 높은 선정에 올라가야 되는 추구심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이승들의 수행자는 물론 중생들보단 낫다 중생들은 육안만 있지만 이들은 천안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이 천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단 말이죠 천상세계 신들의 의식 수준이 있으니까 더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안이 있으니까 인간의 육암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통이 열렸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병 너머에 뭔 일이 있는지 훤히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신통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보는 걸 저 사람은 본다 병 너머를 저 사람 어떻게 보지? 나는 못 보는데 와 저 사람이 진짜 스승이구나 저 사람 놀라운 도인이구나 해서 그분 밑에 가서 조아리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대승의 보살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대승의 보살을 만났더니 대승의 보살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양반은 육암밖에 없어 천안이 없어요 아니 스님 스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벽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아 이놈의 스님이 지금 대승 보살이라 해놓고 벽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아까 만났던 그 이생의 수행자는 벽 밖에 뭐가 있는지 훤히 보는데 법당에 딱 앉아가지고는 야 오늘 밥을 몇 인분 더 하세요? 공양주 보살한테 몇 인분 더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밥 때 돼가지고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오더라 그게 이제 천안의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안통이 열린 수행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스님은 우리랑은 본부하는 다른 스님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스님 찾잖아요 그런 스님이 바로 이승이란 말이에요 이승 천안이 열린 스님들 그건 진짜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승의 진짜 수행자는 진짜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승 보살은 육안으로도 둘이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진짜 도입니다 여러분 천안통이 열려서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몇 명이 온다라는 거 허니 아는 게 도인이 아니고 그건 천안통이에요 그냥 그거는 욕계, 세께, 무색계 육도, 윤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대승의 진짜 보살은 진정한 수행자는 육안밖에 없어요 천안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거기에 쉽게 말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벽 바깥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육안밖에 없는데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뭐가 통할까요? 천상세계 신들이 천안통이 열렸어도 벽 밖에 뭐가 있는지는 봐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우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벽 바깥은 볼 수 있어도 저 안드레메다에 있는 우주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본질이 뭔지 그 본바탕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천안통이 아무리 있었든 벽 밖을 알 수 있는들 우주 전체를 회통하지 못한다면 확통해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승보살의 수행자는 자기 본성을 확인한 수행자는 벽 바깥은 못 봐요 여러분 조사스님들 선어록 보세요 벽 바깥을 봅니까? 못 봐요 벽 바깥도 못 봐요 그런데 우주 전체가 내 손 안에 있어요 우주 전체의 비밀을 환히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일체 중생이 누구인지를 환히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조조스님의 12시가 보니까 조조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40년 동안 보임을 하고 20년을 만행을 해서 워낙 뛰어난 수행자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조조 고불이라고 해서 조조야말로 진짜 옛 부처다 완전 부처라고 추앙받았던 고승이었어요 그런데 조조스님의 당신이 당신 신세한탄하면서 쓴 12시가라는 시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도 없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작년에나 내가 먹어본 떡을 올해 누가 좀 갖다 준 사람 없나 이 동네 내가 동네를 찾아봐도 이 동네에서 나한테 와서 보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와가지고 뭐 자꾸 달라고만 하고 차 끌어오고 빌려만 오라고만 온다 그리고 빌려주지 않는 달에 오히려 화만 내고 가고 이 조조스님한테 동네 한 80, 90대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는 화를 버럭 내면서 조조스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조스님 같은 살아있는 부처를 동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탁발하러 갔더니 딴 집은 탁발 주지도 않고 그나마 탁발 요만큼 탁발 주는 집에 서 있는 그 할머니가 요만큼 탁발 주면서 이 중놈들은 말이지 도심이 있어야지 깨달음 없겠다는 도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 도심을 하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 먹고서 도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보니까 이 동네 100명 넘는 마을을 막 찾아다녀 보니까 성격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성격 다 더러워가지고 이놈들이 나한테 보시도 안 하고 말이지 내가 이거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죽고 싶어라 이런 얘기 쓴다니까요 조조스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그 조조스님의 삶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조조스님은 때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신세 한탄 하시잖아요 신세 한탄 하지만 신세 한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지 꿈 속에서 꿈을 꾸는 거지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훤히 아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조조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높은 데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데 못 가요 자식이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 안 들어요 남편이 내 뜻대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돈도 안 벌어와요 하는 일마다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교통사고도 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처님 인생 완전히 행복했나요? 부처님이 조조스님보다 더 심했죠 부처님 인생은 보면 당신 고향 마을이 전쟁 나서 다 죽었으니 몰살당했으니까 당신 친척들 부처님 인생 현실을 보면 부처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했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법을 전하는 쪽으로는 훌륭했지만 즉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 성공을 원하잖아요 세속적으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원하는 게 절에 처음 나올 때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절에 오는 거잖아요 부처님 아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절에 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그런 종교였으면 부처님부터 부처님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야죠 안 그래요? 부처님이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날을 때 한 번 가서 막고 두 번 가서 막고 세 번 가서 막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해서 그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에게 당신 원하는 것도 못한 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빌면 부처님이 그걸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웃잖아요 이 진실을 듣고 웃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을 일반 불자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저를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겠어요 저 미친 중놈이 말이지 부처님의 위대함을 저렇게 깎아 내린단 말이야? 하고 욕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석가족의 부처님의 삶을 보면 즉 이 공부는 꿈 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꿈의 스토리를 뭐하러 바꿔요? 꿈에서 깨어나면 끝인데 그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젯밤 꿈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꿈 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굳이 꿈 속에서 내가 서울에 빌딩을 하나 사야지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이사 가야지 내 자식이 꿈 속에서 뭐 어떻게 잘 돼야지 그게 꿈인 줄 알면 굳이 힘들어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꿈 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꿈에서 깨어나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은 진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진짜 시답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선정산매가 대단한 것 같아도 선정산매는 그야말로 이승들이 천원 통이 열렸어도 티끌에 막혀 보지 못해요 벽 밖을 보는 게 무슨 신통이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게 진짜 신통이지 티끌 어리석음에 막혀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를 보지 못해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통하지 못해요 그거는 진짜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신통을 진짜 신통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선에서의 육신통을 별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놀랍게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진짜 신통이면 진짜 대단한 깨달음이면 여러분 부처님 믿으면 안 되고 빌게치를 믿어야죠 워런 버핏을 믿어야죠 존소에게 1등 2등 가는 부자잖아요 그 1등 2등 가는 부자가 되려면 1등 2등 해본 부자들 그 사람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등 2등 가는 세계 1등 2등 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조원을 수천 조원을 가지고 있다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 수천 조원을 가졌어요 벌었어요 그런데 말기 안 판정을 받았어요 끝이에요 수천 조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으면 끝인데 그죠? 병 나면은 끝이에요 복통이 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재산을 내가 천억 줄 테니까 안 아프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빌게이츠처럼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는 현실 세계에서 꿈꾸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실이에요 현실 세계는 내가 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움 진짜 해탈은 뭐냐면요 내가 세속적으로 난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게 돼야지만 행복이고 안 되면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손 쳤을 때 내가 원하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는 말이에요 그걸 원해가지고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면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기쁜 기쁨은 제한적이죠 유한하죠 언젠간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 돈 사라지면 괴로울 거고 건강 사라지면 괴로울 거고 내가 죽을 때 괴로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 괴로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계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건강, 젊음, 돈, 명예, 권력 다 얻어도 그럼 100%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닌 거 한 번도 생겨난 바가 없고 한 번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 불생불멸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본 생명이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과 마음, 느낌, 생각, 명예, 권력 나와 내 거 이거를 더 많이 늘리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목매고 사는 건 제한적이구나 유한하구나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100%잖아요 나와 내 거에 목매고 사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죠 그리고 그럼 몸도 왔다 가는 거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다 왔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것도 내가 없는 건 아닌데 100%잖아요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네 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있긴 있는데 있다고 하려니 찾아볼 수가 없고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러나 이게 진짜 자기 벌레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면 불생불멸 아 진정한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여러분 태어났다? 이게 생각이에요 나는 죽을 거다 이게 생각이에요 내가 여자다? 나는 몇 살이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분별 너머에 진짜 자기 진짜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유무 중도, 중도적으로 밖에 설할 수 없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눈 뜨는 것 이게 통하는 거예요 확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 통해버리면 통한다는 게 뭐예요? 통 밑에 쑥 빠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확 통해서 그 통하는 게 이런 천안통같이 벽 밖을 통해서 본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벽 밖을 안 봐도 상관이 없 이 대승모살은 벽 밖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추구가 없는 거예요 왜 벽 밖을 봐야 돼요? 그럼 나가서 창문 열고 보면 되지 뭐하러 앉아가지고 힘들게 깨달아가지고 봐야 돼요 뭐하러 신통력을 해서 축지법을 써가지고 힘들게 축지법을 100년 동안 축지법을 연구해서 100년 만에 축지법을 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축지법 써서 부산에 도착 KTX 타면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그 신통력이 지금 현대인들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축지법을 스마트폰 속에 육신통이 거의 들어 있어요 또 돈만 있으면 육신통 다 쓸 수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어리석다 보니까 이러한 육신통 자제하게 쓰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도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승보살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조주스님 같은 분들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조주스님 같은 분들을 생불이라고 한 사람들은 도인들이에요 도인이 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보세요 그 마을에 100명이나 되는 마을 할머니들이 마을 거사님들이 전부 다 이분이 도인인 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중이 말이지 공부나 하라 그러고 도심이 깊지 못하다 그러고 보시도 하나 안 하고 그분이 부처인 줄 알았으면 보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에게 공량 한번 올리는 공덕 보시 한번 하는 공덕은 그거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보시를 탁발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란에게 보시를 하면 엄청난 공덕을 얻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인을 보러 안목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주스님한테 차 빌리러 오고 뭐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하고 조주스님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소 데리다가 거기 가서 풀떼도 먹이고 보시 하나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속 터진단 말이죠 그게 도인이에요 조주스님 같은 분이 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신통입니다 여기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승 보살은 진짜 수행자는 육안으로도 두루 막혀서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다 육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 전체에 확 통해버렸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의문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외계인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지 않지만 외계인이 있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외계인이 있어도 외계인이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든 짠하고 나타나든 지가 살아있으려면 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써야 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우리를 지구를 침공하든 말든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나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침공하나 외계인이 사람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원숭이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무섭게 생기는 사마귀처럼 생겼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뭐를 써서 오고 가고 할 거냔 말이에요 똑같은 법 하나에요 법 하나 마음 하나에요 우리와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개미, 곤충, 동물, 나무, 풀, 하늘, 구름, 바람, 자연, 외계인 전체가 하나로 확통했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확통했어서 이 하나의 바탕 이걸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바다에요 하나의 바다 그 위에 생겨난 다양한 모양의 파도일 뿐이에요 외계인도 파도고 사람도 파도고 짐승도 파도고 구름도 바람도 하늘도 전부 다 파도일 뿐이에요 하나의 바탕 금강 정체 금강과도 같이 깨지지 않는 뭔가 모양이나 실체가 있어요 깨지죠 생겨난 바가 있어야 없어지죠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깨질 수가 없다 금강과도 같은 바른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자기 체성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본바탕이라는 소리예요 바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바탕이라고 그러네요 바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공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황벽 스님은 아예 허공이라고 했어요 허공이라고 자기 본 마음 이게 허공이다 허공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허공 위에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진정한 나의 본성 위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건립되는 거예요 일치의 심조예요 일치의 모든 건 마음 위에서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라는 마음 위에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진정한 자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안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대로 법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사땐 스승만 쫓아다니게 돼요 이렇게 이승 이렇게 이승은 제대로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통이 열려놓고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후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통력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짜 공부인이고 아예 내가 신통이 있어도 신통이 있는 거예요 티도 안 내고 그냥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산다면 그 사람은 공부인인데 자기가 신통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혹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재능이 있는 삿된 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에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렇게 좋은 동네에 이렇게 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종교단체가 있단 말이야? 희한해요 이렇게 크게 이럴 수가 있나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한 듯 그런데 가서 알아보면 뭔가 이렇게 꼬름한 구석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아닌 곳도 있겠지만 당연히 제가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중교성직자들 만나 보니까 어느 지역에 막 의리의리하대요 막 공정갔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분이 막 완전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친대요 그런데 그 사기에 넘어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을 갖춘야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은 공한 가운데 망령 때의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여 몸과 마음에 장애가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 공한 가운데 텅 비어서 공하단 말이에요 본래의 성품은 생멸법인 현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모든 것들은 텅 빈 공한 가운데서 그냥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본성은 공하단 말이에요 본성은 텅 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서 그걸 그냥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이름했어요 이 공한 가운데 본래 이렇게 공한데 이 공한 이 본성은 있다라고 다 썼고 없다라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공한 가운데서 인연 따라 생겨난 이 세상 만물 바다 위에 인연 따라 생겨난 파도를 보고서는 어? 파도가 있다 파도가 없다 저 파도는 멋있다 저 파도는 너무 볼품없다 나도 저렇게 거대한 파도가 될 거야 작은 파도는 난 저렇게 거대한 파도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가 있고 저긴 쟤가 있네 나는 요만한 파도인데 저기 대단하게 멋있는 파도가 있네 이게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파도가 없어졌으면 내 옆에 있던 파도가 없어졌으면 어? 저 파도 없어졌어 죽었다 아 저 파도가 죽었어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펑펑 운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생사 있고 없음 이걸 실제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파도가 있어도 그냥 바다예요 파도가 죽었어도 그냥 바다예요 거대한 파도가 있어도 그냥 바다예요 파도가 하고 바다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괴로운 일이라는 분별이잖아요 괴로운 일이라는 분별을 빼면 괴로운 일입니까? 사람 죽는 게 뭐의 괴로운 일이겠어요 사람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죽는 건 괴로움이라는 분별이잖아요 우리의 분별이잖아요 이 소리가 있는 거는 생이고 사라지면 이 소리가 죽은 건데 이게 뭘 생겼다 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똑같아요 이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의 생사 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생멸법이잖아요 우리 몸도 생멸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괴롭다 보니까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그보다 더 큰 거는 자식이 죽었거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괴로움은 제가 너무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가슴에 묻는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다가 당신 말로 그래요 아 문득 확인하고 보니까 아 이제 살 것 같네요 그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막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생사가 따로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아마도 이 생사가 진짜 같으니까 이 존재가 다 진짜 같으니까 생멸이 진짜 같으니까 잊고 없음이 진짜 같으니까 그 잊고 없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공을 깨닫고 나야만 잊고 없음이라는 생사라는 이 장애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중생들은 본래 공한데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런데 잊음과 없음에 집착하니까 태어남 죽음 이런 거에 집착하니까 몸과 마음에 본래 장애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몸, 마음 여기에 걸릴 게 없어요 사람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내가 성공이고 실패가 있다 그게 다 험한 망상 분별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시안부 인생과 똑같아요 시안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거예요 또 나도 떠나갈 거예요 100% 시안부예요 그리고 시안부는 차라리 몇 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이렇게 정해라도 져 있죠 그 기간 동안에라도 내가 여러분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정해지면 차라리 축복이죠 시안부 인생에 사는 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해요 딱 정해져 놓으니까 1년이나 6개월이라고 정해져 놓으니까 모든 걸 저절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집착을 완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탐진치 삼독이 저절로 내려나지는 거예요 생에 대한 집착이 사에 대한 집착이 탁 내려나지고 죽음을 확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더 많이 얻고 싶은 게 있겠어요? 탐심이 있겠어요? 돈 벌고 싶겠어요? 명예나 권력을 얻고 싶겠어요?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아내와 지지고 먹고 싸우겠어요? 자식들하고 싸우겠어요? 탐진치 삼독이 그냥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심,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갑자기 처음엔 두렵고 괴롭고 못 받아들이다가 이걸 훅 받아들이고 나서는 남은 세월, 남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남은 인생을 정말 부처님처럼 살다가 간대요 인생을 축복 속에서 살다가 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몇몇 분들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는요 인터뷰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 양반 저를 지금 불쌍하게 보시잖아요 이 얘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해야 될 정도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다 지지고 벗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제가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결혼한 이후 20년, 30년 동안 아내하고 지옥 같았다 아내하고 맨날 싸우면서 아내도 맨날 바가지 끌고 나도 맨날 왜 내 힘든 거 몰라주냐고 하고 싸우고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싸우기밖에 안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이 맨날 싸우니까 자식들도 막 싸우고 하니까 그 자식들 시끌시끌한 짜증이 나가지고 자식들한테도 혼을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집안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안부 인생 판정을 받고 나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아이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쳐도 그것조차 아름답고 아이들이 불러서 너희들 정말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하루하루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 밖에서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게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폐쌀을 맞으면서 병원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신비였구나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제 아들, 딸과 아내가 올 때 그 기다리는 설렘 그들을 마주할 때의 그 기쁨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는 행복감이었다는 거예요 이 난생 처음 만나보는 이 행복감 속에 지구한 평화로움 속에 그 속에서 내가 6개월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건 놀라운 축복이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안부 인생이 아니었으면 과거에 30년 동안, 20년 동안 지지구복과 싸우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평생 지속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70, 80년 동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거는 서로 싸우면서 지옥 속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저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단 말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거사님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길게 남았겠죠? 우리는 6개월보다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남은지는 그나마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딱 언제 죽는다 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 죽는다를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막연히 훨씬 길게 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저도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인생이란 게 이렇게 훅 간다는 사실을 오해 몰랐지 우리는? 정말 20대 때 30대 때 같으면 전혀 너무 젊으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나이 든다라는 거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을 돌아보건데 내가 나이 들 거라는 생각? 나는 천년만년 젊을 것 같은 거예요 직장인들은 천년만년 직장생활 할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천년만년 돈 벌 것 같이 느끼고 근데 이게 너무 쉽게 금방 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젊음이 너무 쉽게 이렇게 늙음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죽음으로 곧 눈앞에 닥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난 지금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노후가 돼서 평화로운 별장에 앉아가지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면서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스님 그때 공부하려고 하면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법문이라도 듣지 않았는데 법문을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안 들리고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노후라는 게 없어요 그런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뿐인 이 분별 없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늙음과 죽음은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냥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뿐이니까 가장 중체대한 게 아니라 이것뿐이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전부잖아요 과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0.1초라도 과거 살아봤습니까 미래를 0.1초라도 살아봤습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켜요 옛날에 과거는 어땠는데 이러면서 지금 눈앞이 전부예요 전부 이게 100%예요 100% 이 있고 없음 여기 집착하지 않으면 본래 공성을 깨닫게 되면 몸과 마음에 장애가 본래 없구나 이 몸에도 본래 장애가 없어요 마음에도 본래 장애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장애도 없어요 장애가 있으면서 없어요 장애가 완전히 없다고 하면 아 그럼 깨닫고 나면 나는 병이 아예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병이 있는데 그 장애가 없어요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뭔 문제가 돼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장애가 다 있는데 거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주 작은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든 없든 거기 걸림없는 진정한 행보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몸이야 지금 업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발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업게 해줬어요 그런들 뭐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재발할 건데 나이가 있으니까 다시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삶은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병 있으면 병 낫기 위해서 병원 다녀야죠 열심히 좋은 의원이 있나 찾아야죠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야죠 성공하 싶으면 성공도 해야죠 할 거 다 하면서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나겠어요? 제가 늘 비유 드리는 걸로 여기서 공기만 싹 뽑아가도 내가 없잖아요 공기만 없어도 여기에 진공 상태가 돼버리면 내가 바로 죽는데 그럼 이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공기와 나는 둘이 아니잖아요 밥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물과 나는 둘이 아니거든요 물이 밥이 있으려면 그 밥을 나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밥과 연결된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전 존재가 있어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중중무진에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거든요 연기적으로 중중무진으로 연결된 연기법으로 연결된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나죠 그렇게 일체 모든 존재를 그대로 자비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둘이 아니니까 연기법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는 소리 불이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전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살리고 싶으면 이 진짜 나를 나의 바탕이 되는 이 우주 전체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겠다 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을 돕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자기를 돕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내 인생 여기에만 막 메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나구나를 아니까 이 전체가 난데 이 개인을 나라고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몸 안 아플 거야 내가 오래오래 살 거야 내가 인생을 바꿀 거야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얘는 연결된 전체가 진짜 자긴데 그럼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얘도 전체와 내가 마음 일으키는 거 이게 얘와 전체가 하나니까 내가 마음 내는 건 마음 내른단 말이죠 마음 내서 성공하겠다 노력하겠다 돈 벌겠다 다 하란 말이죠 이 부처님이 하겠다니까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부처님의 일부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처 이 삶이라는 진짜 부처가 중중무진 연기로 이루어진 일체의 연기법의 일체 모든 존재가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계가 전체가 합심을 해야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도 전우주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난다 봄이 오지 않으면 꽃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는 봄이 어떻게 오겠어요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된 이 우주 속으로 봄이 오거든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는 사실은 그냥 꽃이 편내가 아니라니까요 우주 전체가 피어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 내가 피어나려면 내가 꽃 피어나려면 내가 뭔가 성공을 하든지 뭔가 아니면 세상에 뭔가 성취를 이루든지 내가 건강해지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내가 내 인생의 꽃 한 송이를 피우려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안 달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연기에 달린 일이에요 중중무진 연기법에 달렸어요 우주에게 달린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나와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합심해서 할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 100%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 끝 최선을 다할 뿐 그런데 결과는 매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우주법계가 법신부처님께서 알아서 할 거예요 연기법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거는 놀랍게 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대기업 회장 같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이 회사가 요만했던 회사가 몇 억짜리 회사가 몇 십억 몇 백억으로 갑자기 확 도약하는 순간이 있었고 몇 십억 몇 백억 대던 회사가 몇 천억으로 도약하는 몇 번의 어떤 순간들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나는 요정도 재산가였는데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지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자산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한 걸까요 그게 2년 따라 2년 따라 조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의 용산 이런 데 있을 때 확실히 서울에 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대요 강원도 양구 살 때는 우리 집값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이 무너져요 집에 뱀이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는 해도 집이 엄청 좋아서 와 이런 아름다운 집에 어떻게 사세요 이런 집을 짓고 살려면 정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졌어요 물어보면 이거 5천만 원 땅이랑 같이 해서 5천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 2억 3억에 샀는데 이게 막 10억이 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돈 번 줄 알잖아요 그게 그냥 이 세상이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기업 회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대기업까지 읽었습니까?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어찌 보면 겸손한 말이지만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경기를 만나고 좋은 시대적인 요건을 타고나고 그게 다 연기적으로 연결된 흐름을 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오만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진짜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흐름을 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때는 될 때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주법계가 그냥 되게 만든 거지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식살나게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죽도록 노력해도 우주법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 거예요 본래 면목이 한 거예요 이 개체적인 자아라는 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나는 그냥 다양한 인연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연이긴 하지만 무수한 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내도 무수한 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꽃을 피울 수 없어요 내가 씨앗인데 씨앗을 땅에 아무리 심어도 씨앗이 싹 튀울 만한 흙이며 비옥한 토지이며 물이며 태양이며 다양한 것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연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라는 이 원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 이 인연들이 전체가 모여야 그게 진짜 자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중무진의 연기가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기를 쓰지만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기 무슨 경제 전문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세계 경기를 예상할 뿐이지 알아맞힐 수 없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알아맞힐 수 있으면 경제 경영 전문가들은 다 부자가 될게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보이긴 하지만 100%는 알아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투자했다가 날리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옛날 얘기예요 교수님들 경제 전문가 서울의 유명한 교수님들인데요 다른 과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 다 쓸데없습니다 스님 왜 이럴 때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약간 외곽증인 것 같아요 그 외곽지에 거기 땅을 사려고 내가 거기 나는 이제 경제에는 모르지만 거기 땅을 사려고 막 땅 사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최고가는 우리나라 막 정책 위반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엄청난 경제학과 교수님이 야 거기 땅 사봐야 돈 안 된다 그거 그 서울에 땅 사봐야 돈 절대 안 된다 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어딜 사야 되냐 그랬더니 뜬금없이 저도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섬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 전문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섬 쪽에 섬을 통으로 사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논리가 있었겠죠 뭔가 그래서 누구는 그분이 얘기하는 저 어디 딴 쪽에 하나인데 거기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누구는 나는 그래도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 그냥 여기 살다가 여기서 집 짓고 살 거야 하고 여기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 안 듣고 거기 산 사람들은 그게 서울 금사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 듣고 서울 산 사람은 팔리지가 않아서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죠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삶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 내가 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가슴이 원하는 거를 그냥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자식이 하고 싶다?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엄마 아빠 저 이런 좀 어디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해주면 미안하다 해줄 영령이 안 된다 미안하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남편이 투자하고 싶다 가만히 봐서 설득도 해보고 하지 마라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 할 용량 되면 또 하라고도 해보고 하지 말라고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만 100% 될 거야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100% 안 될 거야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결정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나에게 온 인연 따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인연 따라 어떤 분들이 무분별지라는 얘기를 하도 듣고 나니까 나에게 온 인연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나쁜 놈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도 나에게 온 거니까 인연 아닐까요 여러분 택법 각지라는 말이죠 택법 각지 법을 잘 택할 수 있는 이게 진리구나 진리 아니구나 잘 택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이거는 뻔히 나쁜 일인지 아는데도 나한테 온 인연이니까 하겠다 아니죠 그거는 내 마음이 벌써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벌써 양심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와도 아무리 사기꾼이 와가지고 뭘 하자고 해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짓을 안다면 뭔가 깨림직함이 있다면 그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야 이거 조금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이게 잘만 되면 대박 나겠다 해서 머리는 막 하자고 하자 하는데 가슴이 뭔가 양심이 뭔가 이건 좀 찔리는 일이야 이건 괜히 너무 일약천금을 노리는 좀 어리석은 일이야 가슴이 뭔가 아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심이 그러면 그것도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지가 분별을 하되 분별을 하되 이거는 내가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라라는 집착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틀렸어라는 집착도 하지 말고 집착 없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집착 없이 도전하고 집착 없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연구라고 해서 이 주식을 투자하면 100% 대박 나겠다 해도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100%라고 생각하면 집착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도 100%를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오만한 생각으로 100%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100%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막 괜히 돈 빌려가지고도 투자하지 않겠어요 100%라는 오만함이 있을 때는 그건 집착이잖아요 집착 나는 100% 맞출 수 없어라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러나 나는 예를 들어 투자를 어차피 하는 사람이라면 하겠다 한다면 하는 걸 막지는 못하겠죠 자기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100%일 수 없어 아무리 좋아도 100%일 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100%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무리해서 투자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100%일 수가 없어 인생이 어떻게 100%를 내가 알 수 있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겠죠 그 대신 나중에 뭐라 해야 되죠 버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럼 욕심 없이 그냥 투자하니까 돈도 찔끔찔끔 버는 거죠 과도하게 대박은 안 나겠죠 그러면 과도한 실패 없겠죠 과도한 두려움 괴로움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대요 요즘 20, 30대들이 그래가지고 망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인인가 뭐라 해야죠 주식 말고 코인하고 비트코인이니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대박이 나는 게 천만 원을 투자해서 몇 십억을 번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될래나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게 어리석은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면 내가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투자해도 되겠죠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1400명이 한다면 할 거라면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내가 봤는데 확실한 정보야 사기꾼들이 확실한 정보라고 얘기 안 하는 사기꾼이 있겠어요 이거 투자한 100%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기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내가 그걸 알 수 있어 내가 그걸 성공하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내가 알 수 있다는 생각 모를 뿐이라니까요 중중무진 연기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나는 사람이 알 수 없음에 알 수 없는데 나는 그냥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게 잘 될 수가 없는 곳인데 잘 되잖아요 뜬금없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뭐 그런 사람도 이리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뜬 사람도 실제 철저하게 계산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될라니까 연구한 게 맞아 떨어진 거겠죠 자기 복이 그래서 불교에서 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복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지 복이 없는 사람은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만함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는 건 좋다 그러나 과도한 집착 없이 하면 좋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과도한 집착 없겠죠 뭐를 원해도 요구해도 과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원에서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고 아니까 아니까 이제는 절에 가서 과도하게 빌지 않겠죠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대신 내맡기는 거예요 진리에 확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진 않아요 짜장면 집 가서 짜장 먹으래 짬뽕 먹으래 할 때 자기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매콤한 짬뽕이 땡길 때가 있고 짜장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 인연 따라 짬뽕 아니면 짜장 이렇게 선택해야죠 선택 할 건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게 나는 분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아무거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죠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죠 그러나 그 선택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만 거기에 과도한 집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좋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 자식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제 남편 기왕이면 승승장구하고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가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보다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영향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선의의 마음을 내서 그걸 발심이라고 하죠 보살심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런 목적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타적인 발언을 가지고 그냥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집착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발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걸 위한 거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에서 봤을 때 개인 일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개인 복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복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잘 될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타적인 원력을 품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본래 개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 씀씀이 자체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돈도 많아지게 하고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면 아 이 사람은 이 개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법계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량 대복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복이 붙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개인이라는 애고 아상에 빠져 있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복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량 대복이라는 우주법계의 복을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 가는 곳마다 막 신도님들이 막 자발적으로 막 절을 막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절들을 인도 전역에 막 부처님 당대에 불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불사를 나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불사할 테니까 신도님 돈 내세요 해가지고 막 불사 프린트 뿌렸겠어요 그렇게 불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절로 그냥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불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계의 일을 하게 되면 법계의 복이 저절로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아상에고 나가 잘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승보살의 마음 발심 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복과 개인의 복과 발심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발심은 이타적인 거죠 이 개인의 기복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건데 아상이 개입된 거죠 애고 아상이 개입된 건데 이타적인 발심은 뭐냐면 나 개인을 위한 것 같지만 겉으로서는 나 개인을 위한 것 같은데 근원에서는 내 발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난 내가 회장 되고 싶어서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행복한 것으로 정말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 또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을 개발하고 팔고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우주법계의 원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원력이 있으면 다 될까요? 원력이 있다가 무조건 될까요? 무조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원력과 자기의 또 개인적인 복이 뭔가 잘 이 오케스트라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아니까 과도한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방점은 절에 가서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처님 제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남편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원했는데 이제는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부처님 저희 남편이 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회사를 더 지혜롭게 경영하고 회사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부자되게 해주고 또 이 물건을 쓰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 남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한단 말이죠 또 내가 내가 하는 마음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렇게 이타적인 나라는 것을 우선시 두지 않고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가 아니니까 연기적으로 연결된 전체가 진짜 나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이타적인 발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비로운 자비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애고를 넘어서는 마음을 낸단 말이죠 발심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좋다 근데 그 기도는 이타적인 발심이 되고 발언이 되어서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법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되면 아 내가 할 인연이 되니까 이런 일이 되는구나 좀 번거롭긴 하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람된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어서 좋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안 되면 좋지 않나요? 안 되면 아 내 번거로운 일 안 해서 좋다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법당에서 이렇게 여법한 도량에서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진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구나 도량이 또 이렇게 갖춰진 도량과 인연이 되어서 뭔가 법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서 좋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내고 원력을 내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고 함께 이 좋은 공부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되는 것만 좋으냐 이게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인연이 닿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땐 또 열심히 하다가 인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사람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제가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력이 좀 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게 약간 늙어가면 저도 지금 가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완전 언제나 젊은이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 내가 젊은이가 아니구나 이게 이런 걸 문득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20년이 훅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잠깐 잠깐 군대 갔다는데 2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잠깐 있으면 내가 60, 70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인연 다 할 때 인연 따라 열심히 살다가 또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제 다 할 거예요 인연이 다 하면 인연이 다 하는 거를 속을 팔기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럼 그때 되면 기력도 빠질 거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 쪼만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사람들이 안 오면 또 고마운 거죠 그때 돼서는 그런 것처럼 그냥 아 인연에 맡기고 산단 말이죠 인연에 맡기고 살면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우리는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뭔가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한편으로는 그러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뭔가 한편으로는 막 알려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한편으로는 잊혀지고 싶고 이런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내맡겨 버리면 삶은 너무 순조롭죠 삶은 항상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순조롭지 않고 절망스럽고 좌절하는 순간이 지금 왔어요 지금 그때를 겪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밤인 거예요 자야 되는 때인 거예요 낮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좌절과 절망이 왔는데 잠시 쉬어야 되는데 잠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어줘야 되는 때인데 저는 낮이 좋아요 저는 밤이 싫어요 나는 실패와 절망은 싫어요 저는 성공과 주목받는 이런 인생만이 좋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밤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밤을 낮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밤을 낮으로 바꾸겠어요 겨울을 여름으로 바꾸겠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온다면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 차가운 겨울을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잠시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중에 내가 정말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때 더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뭔가 좀 공부를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김치도 좀 숙성이 돼야 되듯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숙성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어떤 내적으로 좀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때 왜 나만 성공하지 못하지요 할 게 아니라 아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질투하고 있던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하면서 질투할 게 아니라 아 지금은 저 친구에게 낮이 왔구나 나는 지금은 잘 때구나 근데 이제 저 친구에게 낮이 왔잖아요 저 친구가 나중에 밤이 온다니까요 또 내가 나중에 낮이 온다니까요 저 친구가 지금 밥을 맛있게 먹을 때인 거예요 나는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밤이 되었을 때 겨울이 되었을 때 들숨과 날숨이 교차할 때 언제든 문제 없어요 그건 교차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암흑기가 찾아올 때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남들과 비교해서 왜 저들은 잘 나갔는데 나는 못 나가지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연예인들 막 뜨는 연예인들 보면 자기가 10년 20년을 뭐 연습생을 생활했느니 그때는 비참했느니 뭐 알바를 몇 가지를 해봤느니 이러잖아요 대기업 확 든 사람도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야만 나에게 때가 왔을 때 뭔가 더 배치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왔다라는 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업을 녹일 수 있는 어둡고 탁한 에너지를 그때가 이제 빠지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산될 때인 거죠 괴로움이 발산될 때 업장들이 막 발산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 받아들여줌으로써 받아들여줌으로써 그 업장을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병이 오면 감기가 오면 감기를 그냥 충분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개운해질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든 때가 나의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밤만 좋거나 낮만 좋은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그 지금이 밤일 수도 있고 지금이 낮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지금이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을 믿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줘서 지금을 살아주는 거 지금 분별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생생한 살아있음을 살아주는 것 분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진짜 여기 뭐가 있지? 진짜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살아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살게 되면요 이제 이 지금을 살게 되면 자꾸 이제 진짜를 만나게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진짜를 자꾸 만나게 되고 거짓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삶에서 제거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진짜 있는 핵심에 이렇게 접촉하게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더운 여름날 법당에서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가려면 내가 한참을 걸어야 된다 걸으면 태양볕에서 아주 덥다 찝찝하다 그럼 이제 내 생각은 뭐냐면 분별 우린 분별을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분별심에서는 아 집에까지 어떻게 가나 더운 여름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하다 찝찝하고 그럴 텐데 하고 집에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운 여름날 땀이 나요 그런데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찝찝하다 땀난다 이런 생각이 없고 없으면 진짜 있는 게 뭐지? 진짜 눈앞에 진짜 있는 건 뭐지? 진짜는 뭐지?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더운데 찝찝하게 짜증스럽게 집까지 멀리 걸어간다 남들은 지하철 바로 앞에 뭐 역세권에 산다는데 나는 가난해서 왜 저렇게 먼데 살지? 이런 생각 없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도 분별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냥 이 감각 이 감각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라는 이 감각 이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이 감각이 이것이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땀 난다는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땀 빨리 내가지고 살 빼고 싶어 이런 사람은 땀 나는 걸 좋아하겠죠? 사우나 가서 막 좋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땀 나는 거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걷는 거 땀 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이 원초적인 체험 이 원초적인 감각 이 원초적인 그 암 알아차림 그냥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있잖아요 알면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덥다라는 감각이 더워서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거는 더워서 죽겠다는 안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더워서 찝찝하다 땀이 나서 찝찝하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실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더울 때 느껴진 덥다라는 말 빼고 땀 나서 찝찝하다는 말 빼고 실제 내가 걸으면서 느껴지는 그냥 이 감각 이 알아차림 그거는 좋거나 싫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막 뛰면서 땀 뻘뻘 달 때 좋죠 좋잖아요 헬스장 가서 땀 뻘뻘 나면 좋다 그러잖아요 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니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뛰는 것도 짜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땀 나는 것도 짜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거기서 땀뽀까지 입고 뛴다니까요 그러면서 좋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건 자기 분별이었어요 그 분별을 빼고 실제 맨 느낌으로 돌아오면 실제 눈앞으로 돌아오면 실제 경험되는 거는 덥다 짜증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경험 지금 눈앞에 이 경험이에요 그냥 거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경험이 그 감각이 그 감각을 잘 보면 다른 감각이 아니라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암 그것뿐이에요 이걸 공적영지라 그래요 공적해서 이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적해요 그냥 영지 소성의 아는 이 아음뿐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 생각으로는 집에 있을 때 이 집도 이 모양이고 이 집도 가난하고 우리는 이건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가난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가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실제 경험하는 건 가난을 경험하지 않아요 가난은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분별만 할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집에 있는 거는 전혀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가난이라는 건 없잖아요 본래 없어요 자기 생각이 일어나야지만 가난이 올라오는 거지 부자도 없어요 그 분별이 없어요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알아차림 그냥 이 이 단순한 맨 느낌의 감각 이 깨어있음 이게 전부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근데 우린 이것을 이런 이 심플한 이 심플한 이 알매 단순한 단순한 이건 모두가 똑같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똑같잖아요 이 자리는 이 똑같은 자리가 진짜 자긴데 가상현실로 분별의 가상세계를 사느라고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나는 괴로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괴로움 속에 빠져서 사느라고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오면 눈앞에 여기에 순수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의 일들이 없습니다 늘 늘 진실의 자리고 늘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